안녕하세요 아가사라가입니다 오늘은 또 밴드 아바타로 또 왔는데 이번에는 피키도 같이 하게 돼가지고 피키네 집에 한번 가볼거에요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친구 치면 여기 나오거든요 얘가 피키에요 하트 한번 딱 날려주고 방문해볼까요 선물은 돈이 없어서 안되고 짤랑짤랑 자 피키 안녕 음 피키 집은 잘 꾸며놨군 야 너 자지마 뭐야 얘 얘 좀 이상한데 피키가 이상해졌어 뭐하지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머리 좀 묶을게요 간단하게 갈아입어야겠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써봤는데 어때요 뭐 어울리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귓속 깨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울 울 울 울 자 페이스샵으로 제 이 얼굴 아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잖어 의사 양반 의사 양반 마스크 때문에 그 예쁘던 입술에 안 보이지 않소 아 그냥 머리 풀게요 어 이거 신발 예쁘죠 됐다 자 그럼 다시 페이스샵으로 가볼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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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약간 좀 음침해 보이는데 어 이상해 이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예쁜 눈은 잠시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쁜 입은 이거랑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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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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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피키랑 대화 좀 할까요? 피키야 피키야 나 방송 찍고 잇 어 여기 예쁘다 허리 아프니까 좀 누워서 해야겠구만요 좋은건 다 보내 넌 왜 답이 없네 그럼 딴 애한테 가봐야겠는데 나의 유창한 영어 실력 네 이분들 친구 한번 눌러주시고 하트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분들이 으악 눈부셔 네 이 피 하시는 분이랑 디아나 굿 하루카 이분은 뭐 이분 얘 얜 저보다 어려가지고 라이언 윈도우 하트 희수하트 지읏 어 어 첫번째 글자면 이길 수 있는데 소오보 아 권별 박선아 백설기 복숭아 나무 분홍슈트 아 저거 뭐 이상해 샤이니 아영이 장미 재현 별 재윤아 초코쿠키 큐리 큐마 피키 하트 하울별 허루 소 뭐 어쩌고저쩌고 소랑락 에 전화번호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길 못 걸어요 어 그러면은 다음편은 카카오스토리에서 뵙고 그럼 이만 안녕